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버스 오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아니, 진짜.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버스 오비입니다. 저희는 경영학과 댄스팀 오버스 오비로 구성되어 있고요. 3학년은 화이팅 피스가 아니라서 꼭 공연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춤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3년 동안 차이기도 했고 공통점이 있거든요. 풍급이라고 저희 되게 다 집이 엄해서 아, 무섭어. 지하철 몇 분이야? 45분 차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많던데? 가자! 끊어! 사실 집에서 저희가 춤을 춤나는 건 아무도 몰라요. 저희가 몰래 몰래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쉐대를 찾아다 보니까 더 끈끈해지게 될 것도 있고 괜찮아.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저 채은이에요. 이제 저희가 3학년이라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적어도 연습할 때만큼은 거기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도피처 같은 거죠. 현실로부터 벗어냈습니다. 무대에서 만나요. 무대에서 만나요.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자신의 길을 아름다운 눈 앞에 아름다운 걸으면 잘 생긴 얼굴 잘 크기 에면도는 그의 척척한 목소리 우리의 댄스에 계속 공부를 하구요 우리의 댄스에 계속 공개하는 엄마의 하나 dam이 우리가 먼저 부르면 안아주는 것과 좋아 너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지 않은 너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떨리는 날들아 더 없이 덧없이 마음이 커지고 내 내 내 맘에 설레는 날들아 난 헤어나올 수 없다 너무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난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The first collaboration of JYP and Bravesand Yes sir, here it comes, come on Okay, let's come to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필요 없어 그때만 나의 햇빛을 말해주는 건 마지막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오, 촉촉히 두신 내 입술에 다행히 시절과와 입 맞춰줘 사랑한다면 그 어디가 특별하게 느껴지냐 눈을 봐 우리의 신자가 빨리 들여 진짜 이제 시간이 됐어 내가 모든 달이 되는 날 넌 날 보거봐요 이 밤이 가기 전에 이 밤이 전에 더 둘러줘요 내가 모든 달이 되는 날 더 사랑해 줘요 이 밤이 가기 전에 뜨기 전에 날 봐오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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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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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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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